허거우지 사회가 낭붙인 거니까 허거우지 사회가 낭붙인 거니까 허거우지 사회가 낭붙인 거니까 상당한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오늘 후방입니다 아 그래? 그리고 주면 이누나 마크하면서 왈의 왈의 애교쟁이가 됐노 어? 뭐래 누나 또 잠시만요 어 안녕하세요 솔솔솔입니다 솔솔솔이 솔솔 뭐야 니가 그 그 그 봉 봉짱에 그 최초 큰 솔솔솔이가 아 맞습니다 음 솔솔솔이 이거 뭐 만들고 있노 지금 이거 낚시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여기 낚시터를 또 만들고 있구나 여기 와 왜 혼자 해 또 근데 드라이버님이 원형을 해야 따악 따악 아 여기 아 대단하십니까 아니 천천설이 네네 지금 뭐해 놓아주는 건가 지금 아니 먼저 선빵을 날렸네 지금 위에서 발을 못 찢을 수 있고 아니면 아니 아니 어 잠결이도 왔네 잠결이 아니 잠결아 위에 저 골프 놓았는데 밀었는데 방금 아 저희가 지금 정신이 좀 없어서 잘못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 누나가 저희 지금 산만구를 저희 부서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지금 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산을 또 만들고 부수고 만들고 부수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부서져가지고 저 누나가 나이가 들어가 노망이 났다 이 말이네 맞지 지금 아니 노망이 아니라 저희가 어깨가 부서졌다 지금 너무 힘들다 저희가 너무 힘듭니다 누나 와 와 와 와 멘탈이 나갔노 어? 와 어깨가 부서졌노 왜 밀었노 근데 깜짝이야 왜 밀었어 나를 아 코코야 나 여기 놀러왔어 너희 뭐해? 나 왜 일만 해? 우리 지금 일을 해야되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일만 하니까 맨날 깜짝이야 이 세상이 세상이 어째 돌아가는지 모른다 세상이 맞지요 맞지요 빨리 일하고싶다 일하는 거 너무 좋다 아 싸뚜네 우리는 이렇게 월요일날 임하니 화요일날 설설설 수요일날 뭐 아이짱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임하니가 농장리라면 다 회사에서 일 아니 이거 그러면 돈 보는 게 없잖아 너희는 아니지 일주일에 하루부터 회사에서 일하는 건데 일주일에 7일이나 되는데 그래 맞지 회사에 회사에 힘을 키워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? 저기 그 매일 돌아가면서 월요일은 누구고 화요일은 누구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그거 해가지고 회사 돈에 다 넣네 어 했네 하루 뭐 3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내 봉짱을 좋아하지마 어 이거 지금 세뇌당했다 세뇌 야 여기서 기분 나쁜 사람 기분 나쁜 사람 기분 나쁜 부당하다 생각하는 사람 어 마 내 그거 세뇌당했다고 나 나 금요일날 하려대 난 금요일날 너무 살래 봉짱의 발언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을 세세폼으로 은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다 Luk parfois 50억 충격 그러네 어 그러네 지금 왔나보다 어 그런가 보다 자 끈있어 끈 tho 증명했다 응 그래서 너무 귀여워 알록달록이 3세기가 너무 귀여워 눈이 오드아이야 내 고양이는 지 스스로 용암에 빠져 죽었는데 갑자기 다이밍 하더라고 나 광지라고 있는데 만 미터 넘게 왔는데 눈이 멀리한지요? 뭐하올려 야 오드아이야 안돼요! 눈이 죽였는데? 눈이 날개 없는데? 아 날개 안 끼고 있는데 죽이면 어떡해 난 아까 날개 끼고 있는 거 보고 죽였는데 살인사건이야!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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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아니 내가 죽을게 이거 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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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내가 이룰게 얘기할게 아니 아니 근데 이거는 이 도샷 이 도샷 이거는 나 할 말이 있어 이게 할 말이 있어 자 자 자 아까 자 자 슬슬슬히 네네 잠결이 일로 와봐 아까 나 그 뭐고 그거 당했지 내가 아까 그 누나가 먼저 쳤지 언제요? 뭐? 그거 있나? 기억이 안납니다 이 또라이 식탄네 이게 때렸다고 한 대 툭 쳤다고 갑자기 칼로 찔러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나도 한 대 나도 나 프라이팬으로 날렸어 나도 안 찍었어 어 나도 한 대 툭 쳤어 나도 그게 촉을 누가 그렇게 휑하면서 골프를 치듯이 사람을 날려버리시면 어떡해 아니 나도 아니 나도 한 대 툭 쳤다니까 먼저 쳤다니까 저기서 절퍼 언니 걸어오는 거야 설마 아무것도 없어서? 어딨는데 걸어오고 있어 지금 뚜고뚜고 48레벨이었네 나 레벨 개웃기네 레벨은 내가 맞춰주면 되고 누나가 나이가 들어서 이게 좀 운동 좀 해야돼 동시장님한테 얘기는 할게 네 또 월평이네 또 월평이네 또 월평 또 월평 또 월평이네 뭐야 만원이 뭐야 420만원 아니 근데 이 돈으로 해결해 언니 왔다 언니 왔다 언니 왔습니다 언니 오로 빨리 오로 빨리 오랫나 오랫나 누나 운동 잘했냐 내 레벨 어떡해 내 똥으로 똥으로 레벨 13 치워줄게 곧 안 죽었잖아 누나 먼저 쳤잖아 오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거 해봐 다 아이짱이야 아이짱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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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나? 아이짱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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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자 어 근데 형 목소리가 다 비슷하다고 이게 헷갈린다 아이짱 아니 여기 아이짱 4명이야 해봐 아이짱 아이짱 한 명씩 한 명씩 우리 히드씨가 하자 히드씨가 1번 1번 아이짱이요 믿나? 아이짱이요 아이짱이요 2번 아 반갑지요 반갑지요 현정 환영 아 정신 와 정신 나갈 것 같다 아 잠깐만 정신 나갈 거 같아 왜 이게 마크야? 그리워져 이게 마크야? 그리워져 머리 위에 그거 있는데 왜 안보이지? 보여 나는 언니한테는 안보이잖아 맞아 나한테는 안보여 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소재였나? 너무 잘 쓰셔가지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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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지도리님은 화영 나오겠다 나 지금 피 1이다 피 1이자 우와 소금지들 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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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티하티 없나? 하티하티 하티하티 없나? 하티하티 없음다 하티하티 없음다 오늘 휴방입니다 그리워져 이 누나 막가면서 와래 애교쟁이가 됐노 뭐래? 왜그래? 왜그래? 요즘 또라이 같아 아니 요즘 또라이 같아 헤이 할 때도 또라이 같아 아니 헤이 하때도 보면 또라이 같아 벌보 나랑 친구야 진짜? 어? 대친구야 동갑이라고? 야 서블내지 마 진짜 동갑이야? 동갑 아니야 내가 더 어려워 오빠 왜그래 맞지? 한 살 한 살 맛있겠다 아까 쫄면 야 뭐야 놀래라 아우 크리퍼 터진 줄 알고 존나 놀랐네 언니 당근 주워먹지 말라고 재밌다 애들 반응이 왜 이렇게 다 귀엽지? 농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크리퍼 연기를 할 수가 없어 저런 잔인한 거 아니야? 근데 농사하는 사람들 제일 잘라낀다 안겨도 진짜 소리질렀다던데 재밌다 약간 건물 안에서 해야 돼 밖에서 하면 애들이 안 놀라는데 건물 안에서 하면 다들 기겁하는 듯 안녕